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릎들기로 뱃살을 빼보겠습니다. 첫번째 자세는 무릎 정면들기입니다. 무릎을 들어 가슴에 붙입니다. 이때 허리가 뒤로 빠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고관절은 접어서 무릎을 위로 당깁니다. 가능하면 허벅지가 가슴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도록 해봅니다. 흔들기 전신 이완입니다. 각 동작 중간에 전신을 흔들어서 몸을 이완시킵니다. 무릎을 반대쪽 어깨 방향으로 당깁니다. 이때 골반은 정면을 향하고 무릎만 대각선 방향으로 당깁니다. 역시 30번 정도를 반복하겠습니다. 다시 흔들기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힘을 빼고 부드럽게 흔들어줍니다. 무릎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감아줍니다. 복부와 허벅지 안쪽의 힘을 이용합니다. 역시 안으로 감을 때 골반이 가능한 정면을 향합니다. 양쪽 허벅지가 모이는 힘을 잘 느껴봅니다. 여러분 kind of 양쪽 허벅지 안쪽의 힘을 spam. 왼쪽에서 바깥쪽으로 크게 돌리듯이 열어줍니다. 골반은 가능하면 정면을 향합니다. 양쪽 허벅지를 서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을 느껴봅니다. 엉덩이로 무릎들기입니다. 무릎을 대각선으로 들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 동작은 엉덩이로 무릎을 대각선으로 들어줍니다. 꼭 높게 들 필요는 없고 엉덩이를 이용하는 데 집중합니다. 제대로 하면 동작이 무겁고 조금 힘듭니다. 이 동작을 제대로 하면 복부가 위아래로 조여지는 힘이 느껴집니다. 무릎 옆으로 들기입니다. 고관절을 밖으로 열어서 무릎을 옆으로 벌리고 몸 옆으로 들어 올립니다. 처음에는 살짝 올리다가 힘이 붙으면 양손을 뒷진지고 무릎을 어깨에 붙입니다. 이 동작은 옆구리 자극이 조금 강합니다. 뒷꿈치로 엉덩이 차기입니다. 무릎은 앞으로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하면 바닥을 향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허벅지 앞쪽이 펴집니다. 뒷꿈치로 엉덩이 차는 소리가 나면 더 좋습니다. 마칠 때는 몸을 3분에서 5분 정도 흔들어서 전신을 이완시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